싱싱환 왕시안게 선수는 50.6kg으로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장제왕은 50.6 킬로스 그리고 패스 그리고 다음 스케줄은 윤화홍의 왼쪽으로 윤화홍의 왼쪽으로 공연아 선수는 50.7킬로맨 개체력을 통과했습니다. 롯FCXX는 모든 선수 여러분들의 출전한 선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수의 대회 출전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역은 강선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왕시안지의 선수입니다. 여러분이 또는 참여했던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신 선수입니다. 저명사의 선수입니다. 특히 새 선수와 선수에서 선수 조사의 선수에서 선수다의 선수입니다. 그러면 선수입니다. 그리고 해요. 좋은 선수입니다. 저는 1승을 중심으로 해서 평지에 흐내던 말을 모두 경계해서받겠습니다. 이어서 홍유라 선수의 출전 조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수와 대회의 미술도 홍유라입니다. 우선 WX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당황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성 선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